북한의 김정은이 잠수함에 탄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인기를 만지작거리더니 올해는 잠수함입니다. 이 무인기하고 잠수함의 공통점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천안함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상반신만 드러낸 채 잠수함 막로에서 부대 지휘관들을 상대로 훈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추락명령이 내리자 기세 충천하여 전투 처서들을 본기같이 차지하는 잠수함 해병들의 모습을 믿없게 바라보시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동해 함대사령부로 알려진 제167군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여러 가지 실내 훈련을 참관한 뒤 잠수함의 승선에 실제 훈련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남 도발 발언도 쏟아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해상 도발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난 1999년과 2002년 6월 발생한 두 차례의 연평해전 시점에 맞춰 훈련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